1팀만 혹시 말할 수 있나요? 스태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아 예 제발 이거 스태프 한 번 더 말해봐 와 이거 책상 야 이거 책상.. 책상 좀 해서.. 예예 아예 이거.. 와 이거.. 일났네 와 아 솔직히 이게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차이점이 뭔데 얘네들이 스태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